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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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사회냐고 커브 저거에요. 여러분 그 저기 주종목입니다 커브. 연속 없이. 아 조금만 더 밀어 던지면 되는데 두 개. 아 되게 어렵네. 네 갑니다. 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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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잘생긴 나영욱 준비하겠습니다. 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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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